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작은 거 한 3개 더 시키자 좋은 거 한 3개 더 시키자 예쁘다 애쉬 그레이를 했어요 예쁜 얘도 이렇게 나오길래 난 몰래카메라는 줄 알고 누구냐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런 느낌 얘들아 너 이래서 카메라를 이래서 카메라를 내가 이름 제대로 써 되게 랜덤으로 이럴 줄 몰랐는데 정확했어 서양은 오늘 나와면서 윤주가 성투기지 않습니까? 난 생각을 했는데 너네가 제일 처음이야 나 이거 찢을까봐 무서워 나 원래 그냥 오면 포박 뜯거든 근데 너 포박 뜯겠다 이거 찢을까봤을래? 카드 카드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찢어지지 않아요 아 귀여워 뭐야? 아 보여드려야지 저 너희랑 너희랑 그냥 부탁하라고 축구기 진식했지만 추가를 쉽고 멋있게 갑자기 내 여름식당에서 한두음악 할게 한두음악 하지 말아줄게 볼래 얘들아? 여름식당 나오고 다시는 하지 않아 하지마 일단 이거 하나 넣고 샤론이 먹고싶으니까 차라리 한개씩 골라보자 다녀오면 투고같이 생기긴 했어 이거 비치선생님한테 보내면 난리 나겠다 안됐어 오리지널 멋있어? 30 올라왔어? 하나 둘 셋 야 마지막이니? 야 이거 놓지마 같은 황당한다는 확인이 불가능한다 거의 흔적 난 이게 이게 오히려 좋아 나도 괜찮아 난 이거 이게 오히려 좋아 이거 이거 이게 인싸일 탈밍인가? 이게 인싸일 탈밍인가? 원래 영역표시를 해야 돼 얘들아 뭐야? 슈크림인가? 아 근데 감자 들어있대 귀여워 이샤씨가 파리코츠랑 소스 세가지 다 직접 드려서 이용해주시면 되세요 이샤씨가 옆에 오기 고uy 지치 이번에는 무화과 휘낭시 랑 네모 두퀴즈 이거는 무화과 휘낭시 랑 네모 두퀴즈 알겠습니다 고도방정 예쁘다 그거 여는 거 아닌데 누굴 날 거 같아 약간 이상해 나도 더 결혼한다면 올 거 같아 어 뭐야 이 털이 아니 포장이 너무 귀엽게 오지 않아? 어 뭐야? 근데 얘 지금 약간 신선 같아요 약간 원래도 그런 느낌이었잖아 귀엽다 같이 이렇게 해줘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너무 귀엽다 아 탄장만 나오네 아 탄장만 나오네 아 아 아 여기 죄송한데 하와이 한파들 없으세요? 하와이안파여가지고 하와이안파여가지고 그래서 좋아요가 오면 받을지 말지 하는 거야 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음 아 오 오 아 치아한테 좋아하는 걸 몰라? 딱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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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아.. 안 돼!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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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여행에 타고 왔는데 왜 틀이야! 이렇게 처음에 유부가 gospel 이제 이만을 위한 일단 가고 어...? 으아... 아... 아오 딱이다 이거 봤어 봐야 돼 이거 오 맛있네 이거 맛있네 아 오 맛있다 어때? 그거 맛있어 원래보다 원문보다 원문먹어 봐줘 난 이게 더 좋은데 약간 신화운영 나네 카페에서 오 그것도 있어 트리 커피 있긴 해 나 스킬 없는 거 같아 나 지금 깨닫는 거 같아 나 스킬 없는 거 같아 한 번 해봐야겠다 내가 또 100만원 내 통장을 보내? 계속 흐흐흐흐흐 멈어질 것들과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을 붙잡는 거죠 나를 사랑한 날 이제 날려줘 이제 날려줘 너를 잊지 않게 나를 사랑해줘 Should I sell my love To someone else 나를 가르고 말아 못다 없게 Please tell me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 주시 보내줘 네 나를 사랑해줘 너무 사랑해줘 비 온이 계속 왔는데 토요일 날이 제일 추운 거야 여기 여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거기서 느꼈구나 음 음, 처음엔 몰랐네. 그게 생각났어. 수은더스에 있는. 블로그 리뷰한 사람도. 담백한 식사여서. 으음. 안녕, 찹쌀. 음, 이스라엘. 음, 이스라엘. 음, 이스라엘. 아, 실험은 저는. 하이. 으음, 아잇. 다일시 오셨어요. 멈추지 않습니까? 히히이이. 아, 훅. 이 Kurtz. iner. 메치. 에어프라이어 크기를 바르기 새콤한 생크림 osed by 그릇이 수박 첫두 내일 왜 하나도 잊어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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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는 너의 무수. 벌써 오셨나? 야! 왜 이래 또 갑자기 잘 들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잘하는데? 소리 좋은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았어? 어렵다.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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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디 뭐야 뭐야 이건 또 뭐 이렇게 맨날 뭐가 이렇게 많아 뭘 뭐가 많아 올 때마다 아휴 일단 네임부터 봐봐 자 이건 청첩장이야 드디어 드디어 아이고 깔끔한 예쁘네 어떡해 착하해 잘 먹겠습니다 전기 레이지가 있어 그거를 한국짜리 사서 이렇게 쏟아줬어 아 금세 꺼진다니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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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따가 황실에 가서 청첩장을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이런 사람 처음 봐 우리 사운드 형은 어때 아 진짜? 그것도 열받지 대단해 뚱뚱뚱뚜고뚱 진짜 심플하지 오 디자인 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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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요 아 상하지 않은 아 이게 주니아뱅 뜯어도 돼? 어 그럼 심플해 그냥 별게 없어 애들 예쁘게 뜯고 싶은 날 그냥 뜯어요 내 생일 전날이야 어 진짜? 어 많이 먹고 가라 이게 감바스인가? 어 음 떠주세요 근데 진짜 그 모임에도 많아서 연락할 애들 많아 아 음 네 이게 이제 물에 육수 잘 저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김밥에 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근새까지 올리시면 되세요 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라도시 막장인데 막장도 잘 저어서 회 찍어드시면 맛있게 되실 수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멋있어요 아 하하하하 짠 아 짠 잠시만 특별한 느낌 맛있네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 엄청 맛있다고 해야지 오빠 아니야 난 솔직하거든 엄청나게 맛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느낌 어 하이 여긴 뭐라고 해? 무슨 친구들이랑 왜? 뭐? 무슨 친구들이랑 그런 거 같아 무슨 친구들이랑 그런 거 같아 야 바다 돌선 사장님 빨리 네 아 안녕하세요 저기 바다포타 돌섬에 네 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재도입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팔로우 해주세요 일단 돌섬은 숙성의 전문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끝? 아 끝났어? 그 네 숙성의 전문이라는 네 힌트 말해주세요 이게 이베리코 목살 갑자기 우레시 감수 얘네 음 음 음 음 저도 additionally 대결 아 처음에는 조합했는데 저 냄새 너무 그런데 약간 트러플 향이 막 언니는 나와도 돼? 음 나 상관없어. 어? 나 이런 것도 즐기지 않니? 아! 어 빼지 않아. 아 빼, 안 빼. 있어 보이는데요? 있어 보여? 약간 그... 휴리포터 약간... 맞아 맞아, 그런 감성. 알지, 알지. 내가 알지. 너무 맛있어. 하이. 아, 좀 취소했잖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아... 약간 좀 과일하고... 아, 그... 맛있는데? 그치? 맛있지. 나 오늘 막 밥 먹었어. 여름다. 여름다. 너무 어렵다. 첫 잔은 몸을 빼줘야 하는데 안 알려줘가지고 첫 잔을 내가 따르고 났어. 아... 이런... 걱정합시다. 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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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보너스. 아이고. iada. 네. 귀여워. 귀여워. I love you. 나 그거까지는 못 봤는데. 내가 인기가 봤으면. 안 샀을 텐데. 나 이거만 봤거든.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되게 귀엽게 누워있다. 첨수해? 안 돼. 들어봐 한 번. 깬다 깬다. 아 이게 통이네. 일단 덜어줄게. 아니 얼마 전에 승우 오빠 만나서 물어봐서 안 그래도. 사진 잘 나왔나요? 사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 좋네 야. 야 이거는. 이거 시키는 새끼야 있네. 나 이거 좀 싸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귀여워.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돈 많이 벌었잖아. 어때? 거품이야. 백주가 아예 없어. 야 이거 안 취해겠다. 야 이거 왜 안 취해. 밀키해? 밀키 밀키. 밀키야겠네. 밀키야겠네. 대박이다. 짜잔. 귀엽다. 귀엽지? 귀여워. 그치? 그런 결혼 축하 케이크 느낌. 여기다가 딱 하면 되지? 그치? 그치? 짜잔. 우리끼리 축하하자. 자 시작. 결혼 축하합니다. 짜자잔. 결혼 축하합니다. 짜자잔. 사랑하는 연주랑이 형. 결혼 축하. 우리의 결혼 축하합니다. 같이 불어요. 하나 둘 셋. 우리의 깨고기. CHRISTуж이 3월 5일 새벽에. 잘 살게요